국산 산둥굴레 500g 판매, 구매문의 1533-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신바람 임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, 국산 산둥굴레 500g 판매합니다. 둥굴레 차는 자양강장에 효능이 있어 만성피로와 허약체질을 개선하고, 기침, 열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국산 산둥굴레 500g 판매가격, 29,000원 무료배송 국산 산둥굴레 500g 판매합니다. 구매문의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